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야 핵심얼리스트는 불가능해 날 너무 좋아하지 말아줘 누가 영광증이야? 코알라다 다 안나 근데 여기 재고 종류여가지고 여기 점 있는데 점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재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따 그랬어 이거 어디에서 샀지? 탑팬 아니야 어울리기 입을 수 있어 탑팬에서 구매한 저거 팬츠 두 개 아주 잘 샀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진짜 오늘 가서 어떻게 봐? 그 구미 저기도 나 근데 그게 예뻤는데 아니 그게 너무 반짝반짝 나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환장한단 말이지?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거야 까마귀가 반짝거렸어 1 2 3 1 3 2 1 2 3 3 4 4 4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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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8 9 10 10 10 10 10 11 10 11 10 10 11 12 11 12 13 15 13 와 저거 수연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 아하 스페인이예요 안녕 우리 가수 사서 우리 가수 사서 뭐 내 살 거 같니? 시원하는 인적 자원이 있는데 내가 쓰지 않습니까? 어 나를 고급 인력으로 써준 거구나 그녀 경량식 돈가스 마냥 페스츄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야 내일은 예약을 못하네 응 다음에 볼까 여보세요 어디가세요? 어디가세요? 어디가시냐고요? 도망간다 수닥거리는 놀 돈 꼭 넣어라 다 부져버린다 이 귀여운 거 누가 줬죠? 네? 그 지 땅씨라고 있어요 뒤에 어피티는 딸기씨가 아 이 손이야 아 그래? 우와 너 힘이 정말 세 나이구나 도망간다 들어가자 얼굴이 짜부가 돼서 나와 아 축축해 그랬냐 촬영이 놀렸지? 나 너 자꾸 나오지마 모자이크 처리하기 힘들단 말이야 아 그걸 노렸다 모자이크 처리 안 해줄거에요 이수이 누르마 이수이 누르마 이수이 누르마 아 어유 정말 좁은걸 바닥에 희생아 신발을 왜 벗고 싶어 이수이 화장실 이수이 오오오 킁킁킁 화장실을 보시면 되세요? 어? 욕실이 있네 아니 욕실이래 욕조가 있는데 주리실래요? 잠시만요 욕조 이거는 왜 여기다 놓은 걸까? 왜 이러는 걸까요? 왜 이러는 걸까요? 이거 어메니티 이거 어디꺼야? 셀링코? 왜 저기 내가 싫다 그랬어?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? 그러면 밥을 시켜? 롱롱 머리가 하나 둘 셋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여기 다 쉬는데 공기가 여긴 되게 좋다 카메라 난 너무 좋아 근데 자꾸 들고 가지 마시고 여기로 가셔야 되거든요 왼쪽으로 누가 밀어 주무즈가 거기야 우리 오리벨 아 여기 보이지? T.C.U 똑똑한 수연스 식탁을 만들었다 오우 다 망할 뻔 김가루 엄청 많이 징겨주셨네 그래서 다 넣지 말라고 하셨나 봐 정확하게 반을 나누는 정확하게 반을 나누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젓가락이라 젓가락도 더 있네 내가 쓸까? 네 젓가락에서 밥을 떠내려 그러니까 다름없네 생각보다 젓가락은 먹기 힘들어 네 다름이 너는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안싸는데 안싸 오늘 좀 예쁘시네요 좀 예쁘시네요 벌스데이걸이라서 그런가요 역시 벌스데이걸이야 엄마 너무 잘해요 철수종 오 예쁘네 예뻐? 여기서 찍을까? 어? 네 아 아 전방향을 해봐 맞추고 있어 맞추고 있어 아 하나 둘 셋 그냥 막 찍을게 응 야 웃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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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지 않는 사람들 웃어라 야 이거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붙이면 나는 어 괜찮아 괜찮아 멋있는 여성으로 남을거야 맞아 멋있는 여성으로 옳지 옳지 아유 잘하네 아우 잘하네 올 거고 오이 엄마 히 Sav мол 오늘 우리 수아님 찍고 있어요 당신이 너무 잘 보여요 이것도한 건 아니었는데 생일자가 샴페인 따는 영상 이거 따주세요 못 따요? 너무 힘들어요 시현이 따릅니다 술 따르는 전문입니다 술꾼 함무스가 따르는 샴페인 이렇게 깎아줘야 된다 소울꺼풀 맛나가지고 그... 야! 이것은 꼬치럼지다 옆에서 엄청 꿀뻑꿀뻑 소리 나 이거 맛있다 뭐야? 맛있지? 어, 충분해 도수 있어요 약간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아예 쥬 썼다 맞지? 우리야 그래서 이거 너무 맛있어 또 사러 왔잖아 네 딸고 프레임 밥도 거의 한 6분 편지예요? 그냥 편지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대가 열심히 아, 얘랑 얘기하다가 가사를 잘못 쓸 거야 아우 아우 안녕 만약에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우후 싸움 나면 니네 빌라로 갈게요 나! 아우 그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템포예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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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이.. 소금이 소금을 먹는데? 소금이.. 네.. 아.. 내 아기 없지? 맥주영화는 소금이 없어 안어울리네 되게 뜨거워 근데 맛있어 맞지? 응 나 감탄하네 딱 맞다 네 선생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오늘 춤은 적이 없는데 겨드랑이에 땀 났어요 오 마이 갓 불러 가주세요 불러 가세요 불러줘야 부끄러워하는 그녀의 얼굴 불러줘야 도장 장인 도장 장인 어머 아이돌이 참 예쁘신데 인스타 아이디 좀 가르쳐주세요 아 어째 그거 인스타 아이디 좀 가르쳐줄 수 있으신가요? 근데 되게 웃긴 게 한 달 전만 해도 안 사귀시던데 그래요? 사귀시더라고 마음이 드셨나봐 마음이 긴거지 그 용감한 잘만이 미인을 얻는다 술 넘어가주세요 너무하네 어머 알바생 언니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는요? 알려주기 싫다고 애들 나와서 거절한 거잖아 전 여자친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는 없잖아요 아 그 부분 같긴 해요 여자친구 다리 좀 비어있더라고 바르게 살 사람에 그쪽이 돌멩이 있는 거 같아 고차 할때 이상한 타입보다 할인 좀 할게요 행복해 보여 응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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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러웠어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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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빙 돌아가는 아 아 아 아 아 아 세상에 너무 귀여워 온다 그냥 온다 네 여행을 잡고 한 바퀴 타네 오 이제 잘 타네 여행을 찍으신가요? 네 이제 잘 타시네요 부잉 잠을 잡아서 무서워요 괜찮으세요? 아니요 안 괜찮아요? 괜찮지 않아요 어때 이제 좀 탈만한가요? 모르겠어요 그래요? 그럼 한 바퀴 더 들고 오세요 너무 강한 건 아닙니까? 나이가 있으니까 네 내가 젊었으면 조금 살아나서 젊었으면 마구마구 넘어졌을 건데 그러지 못하게 타라고 그렇군요 10살이었으면 저렇게 만족해 다들 앞머리가 반짝반짝해 난 그래도 만족해 이 정도 타는 거 나 사족보행 안 한 걸로만 만족해 그래 너무 잘했어 한 번만 더 통배로 패스 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나 나 나 나 나 부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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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소연이 찍었어 귀여운 소연이 엄청 작게 나와 그녀는 올 수 있을 때 멋있네 정답 부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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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만나자 갑시다 용 차 아까들 저름만 야 많이 늘었다 야 빨리 선다 이렇게 피곤을 담당하고 있어요? 그럴 수 있죠 딱딱 아까들 아까들 역시 나보다 널 더 좋아 아까들 그거 시켜보는 별이 온다 온다 산맛나 털이 반질반질한지 잘잤나보네 집에 들어가 아니 너 가서 밥 먹어 쫑쫑쫑쫑쫑쫑쫑 걷네 응 운동하는거야 지금? 운동 많이 해야되겠다 턱이 두턱이네 왜 그렇게 많이 됐어 지금 왜 그렇게 많이 됐어 띠띠띠띠 띠띠띠 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 왜 자꾸 뒤보는거야 띠띠띠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너 완전 핫핑크 예쁘다 응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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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hibi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